블록체인 게임에 특화된 거래소가 이달 중 오픈할 예정입니다. 게임 관련 코인의 활성화 등을 꾀하면서 블록체인 게임 개발자들의 수익 고민을 한층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. VX 네트워크는 플레이비츠 거래소를 이달 중 오픈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. 해당 거래소는 블록체인 게임 서비스와 게임 내 재화 거래를 제공하는 게임 상장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자체 IP 블록체인 게임과 파트너 개발사들의 다양한 블록체인 게임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 종합 서비스 플랫폼이라는 설명입니다. 특히 게임 서비스 외에 게임 코인과 아이템의 사전 판매, 게임 코인 거래, 유저 간의 아이템 거래 지원 등 블록체인 게임과 관련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. 이 밖에 게임의 캐릭터나 아이템 등의 재화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소유권을 게임 서비스 개발사가 아닌 블록체인 게이머에게 귀속시킵니다. 이는 게이머가 서로 아이템을 활발하게 거래하면서 블록체인 게임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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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